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촬영을 하는데 어제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목요일 4월 18일 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밤에 또 중동에서 또 하나의 선을 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란이 약 300개의 드론이라든가 로켓포 미사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상당히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 주제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은 바이든과 이란 최악의 실책이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죠 바이든과 이란 최악의 실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입니다 4월 13일 지난 토요일 밤 4월 13일 밤이죠 이스라엘 시간입니다 이란이 약 300개의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170개의 드론 그리고 순항미사일 30개 그리고 12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한 발도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참 역사상 놀라운 일이죠 미사일을 다 막아내다니 지금 99%를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있던 미국 군함 영국의 전투기들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날아오는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는 이란의 발사체를 요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와줬던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번 주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이스라엘 편에 서서 같이 방어 작전하는 데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국 프랑스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요르단도 이스라엘 편을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는 그림 보는데 저걸 아이언돔이라고 그러죠 아이언돔이라는 이거는 조고도 미사일들을 맞추는 건데 그 위에 다윗의 돌팔매라는 체계도 있고 또 그 외의 화살이라는 체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층의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이 제일 유명하지만 아이언돔보다도 더 아이언돔까지 뚫고 들어왔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맞추는 그런 레이저 빔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개발하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달라진 것이죠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300발 중에서 한 발도 이스라엘 본토에 떨어지지 않다니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그런 전쟁사의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 이스라엘을 이란이 벌써 수십 년 동안 영어로 말하는 wipe off wipe israel off the map 이거 뭡니까 지도 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라는 얘기를 이란이 오랫동안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과시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오늘 우리 방송하는 이 시간까지는 아무런 반격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이 발사하기 전에 만약 너희들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retaliaate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기는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스타일의 보복을 할까 이것이 아주 참 궁금한 그리고 흥미진진한 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조셉이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관리인데 정책 박사입니다 그리고 핵 문제 핵 확산 이런 거 전문가고 이란과 이스라엘 관계를 오래 연구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언급을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상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기로 한 제약을 없앤 중대한 확자님이 분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까지는 말이죠 싸우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상대방의 눈은 찌르지 않는다든가 상대방의 얼굴은 때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룰이 있었는데 그 룰이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본토를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하고도 위험한 전략적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과 이란 핵관계를 연구한 사람인데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어떻게 끝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것이 이란과 바이든의 아주 최악의 실책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제목을 도출해내는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죠 인구 800만짜리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운명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지워버리겠다 하는 나라들이 핵무장하는 일입니다 시리아가 핵무장을 하면 이스라엘 재간이 없습니다 이라크가 핵무장하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나라인 이란이 핵무장을 했다 그럼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는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싸우다 죽든지 그냥 죽든지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코 이거는 어느 경우에도 허락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이웃에 있는 적대 국가들이 Nuclear Weapons System 이거는 그냥 폭탄하고 미사일이 연계가 되고 거기에 전략이론까지 붙여져 가지고서 핵을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이스라엘은 죽어도 허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제까지 역사로 보였습니다 한 번은 이라크가 핵무기를 만들 때 이라크를 이스라엘이 폭격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가서 폭격한 겁니다 미국도 절대로 말렸죠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폭격기들이 가서 이라크까지 날아가서 폭격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기 지도 보시면 돼 있습니다 빨간 손이 공격하러 간 것이고 초록색이 공격하고 돌아오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라크의 핵시설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겠습니다 저 비행기는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요 1981년 6월 7일 일란 라몬 대룡이라는 이스라엘 공군 장교가 이스라엘 공군은 참 세계적으로 전투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공중전을 벌였는데 85대 0으로 이스라엘이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전략가들이 역시 미제 비행기가 좋다라고 그러면서 미제가 소련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공군 장교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우리가 소련 비행기를 타고 시리아 공군 장교들이 미국 거를 타도 우리가 85대 0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공군은 정말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작전에 참가했던 비행기를 저렇게 기념하고 있죠 여기 밑에 있는 사진은 완전히 파괴돼 버린 오시라크 이라크의 핵 원자로 뉴클리어 리액터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 핵시설을 뉴클리어 리액터를 원자로를 폭격한 것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이거는 2007년 9월 5일 밤부터 6일 새벽 사이에 이때도 f15하고 f16 이스라엘 공군기 8대가 가서 시리아의 원자로를 완전히 파괴를 해놨는데 저때에는 저기에 있던 북한 과학자도 죽은 거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쉬쉬하고 있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우리가 10년 전에 2007년에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이스라엘이 파괴를 할까 지금 하고 싶겠죠 그런데 지도상 여러분들이 보면 좀 멉니다 시리아 바로 옆이고 이라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나 이라크의 핵시설을 무너뜨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란까지 가려면 좀 멀어요 갔다가 오려면 공중급위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실력으로는 공중기부가 어렵고 그 작전을 하려면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과연 미국이 그것을 도와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이란 대통령인데 현직은 아니죠 이란 대통령인데 저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구 800만에 불과한 소국 이스라엘은 훨씬 큰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지도 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거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9월 유엔에서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정말 옆에서 자기를 지워버리겠다는 그런 큰 적들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 말한 지 한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란의 장군이 지구 위에서 글로벌 폴리티컬 맵 글로벌 폴리티컬 맵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지도 보면 나라 색깔 다르게 칠한 거 있죠 이스라엘은 빨간색 시리아는 파란색 해가지고 그거를 보통 폴리티컬 맵 정치 지도라고 그러는데 색깔 칠한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릴 것이야라고 이란 혁명수비대 부세령관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 대통령입니다 이란 대통령은 한 수 조금 뒤로 뺐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국민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소리는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를 없애겠다는 소리다 저거야말로 웃기는 얘기죠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 정부와 달리 국민이 뽑은 정부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정권이 없애겠다 웃기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종교 자체 이념 생각 사람 이것을 없애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은 단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이란 대통령이 네타냐유 같이 그런 강성 지도자 안 된다 그렇지만 지금 이란이 공격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콜리션 유니파이드 인 콜 포 리탈리에이션 어게인스트 이란 이스라엘의 각 정파들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전부 단합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를 먼저 맞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항상 한내 맞으면 가서 열대 때린다는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온 곳이죠 이번에 만약 미국이 말하는 대로 너네들이 300배를 다 막았으니까 너네가 이긴 것이야 그러니까 대응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은 반드시 보복을 할 것이고 그 보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로버트 조셉 박사가 한 말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하나만 방공망을 뚫어도 지금 300개를 다 막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못 먹었다 집시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하나만 방공망을 뚫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미국 학자들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금 로버트 조셉 박사의 분석이 가장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는다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 하나만 방공망을 뚫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이라든가 미국의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민주당이 이제까지 이란 정책은 겁니다 이란이 책임 있는 지역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꼬드겨질 수 있다 잘 설득하면 이란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공화당을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 민주당의 꿈은 순진한 데이드림 데이드림은 뭡니까? 그냥 낮잠 자다가 꾸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말도 안 되는 꿈이라는 소리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란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데이드림이다라는 얘기죠 오바마 때 이란하고 핵 협상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었을 때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죠 결국 이란을 핵무장시키는 길이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런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생각이 다른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바이든은 아주 폭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폭스뉴스에 아주 자주 나오는 미국 육군 대장입니다 잭 힌 장군인데 이 사람이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This has been an absolute miserable failure for Biden 이번 일은 바이든에게는 결정적으로 처절한 실패가 될 것이다 못 먹었습니다 제일 좋은 곳은 아예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란이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미국 우리 이스라엘 때릴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don't 우리가 전문에 얘기했죠 don't don't don't가 바이든의 정책이라고 그래서 바이든의 chaotic Israel position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왕년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하는 일은 정말로 너무할 정도로 다 옳다 우리는 확실히 너를 도와줘 네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야 너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야 라고 이스라엘을 도와줬는데 지금 바이든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돌로 하여금 미국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장난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에 관한 입장이 isn't an accident 사고가 난 것은 아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is primed for something sinister sinister라는 건 참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올 수 있는데 그것의 존조를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바이든 때 뒤로 걷어들였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미국의 그 폭스 뉴스에 아주 골 때리는 기자입니다 아주 민주당이 미치려고 그러는 기자인데 바이든's doctrine didn't work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바이든 doctrine은 작동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 존 커비라고 안보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나와서 해설해 주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그래도 해군 소장 출신인데 바이든 밑에서 참 쩔쩔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분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앵커우먼이죠 America isn't the first she once was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은 왕년의 미국이 아니야 이런 소리입니다 왕년의 미국이 아니다 바이든's America is ashamed and shaky 바이든의 미국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고 흔들거리고 있다 그렇지만 the problem is not you is this 그렇지만 국민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미국의 와싱턴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뒷배경에 suicide over superpower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자살하고 있다라고 배경을 깔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힘은 바이든 때 트럼프보다 더 강합니다 왜 gdp도 늘고 다 늘었어요 모든 면에서 더 국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국력은 커졌는데 왜 미국이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 강의했었죠 그 나라의 전략과 의지가 없으면 그거는 0이나 마찬가지라고 국력 곱하기 전략과 의지 그런데 전략과 의지는 0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지금 바이든 시대에 미국은 도무지 미국답지 못하다는 것을 저렇게 suicide over superpower 초강대국이 자살하였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정부를 잘 운영하느냐 미국 국민의 39%만이 그렇게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이든 isn't acting like he is a superpower 도대체 이게 세계 최강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들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죠 트럼프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대통령이면 아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억제에 실패한 경우가 제일 슬퍼집니다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일어났습니다 그걸 막지 못한 그래서 군사적인 금원에 그런 말이 많죠 전쟁에 싸우다 지는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미국은 경계에 실패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란 것이죠 바이든이 이란의 핵폭탄을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이란이 핵폭탄 만들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았다 바이든's effort have failed 바이든의 노력은 실패했다 이란 closed nuclear weapon 이란은 지금 핵 보유에 거의 다가서고 있다 이란이 핵 보유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자살이라고 그랬죠 죽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때리고 싶어서 방안을 못 해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란이 먼저 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대통령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데 둘 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교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뉴스가 이포크타임스입니다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8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하기 대통령 임기 한 1년쯤 남았을 때입니다 그때하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을 비교했더니 트럼프 지지율이 한 10% 정도 더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이 다 대통령을 해본 사람이고 미국 국민들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아주 극히 일부 있습니다 트럼프 때가 여러모로 좋았어 그런 사람들에게 표가 갈리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바이든이 결정적으로 실책을 범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말이죠 미국 언론을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음모론이 나오냐면 바이든은 정말 퓨어 이블 이거 진짜 악한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리고 안내까지 해줬다라는 그런 음모론이 나옵니다 바이든 어드뮤니스트레이션 리포티들리 프로바이디드 가이던스 안내했다 이거예요 투 이란 이란에게 in Saturday's drone and missile strike on 이스라엘 토요일 날 미사일하고 드론을 갈겼는데 지난 토요일 그런데 이란한테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 갈기라고 안내해줬다 이건 좀 너무한 얘기지만 저런 것조차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네타냐유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스라엘 수선한테 걸어가지고 공격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미국은 보복하는 거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이긴 거 아니냐 왜 300발 다 막았는데 그게 이긴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잠깐 얘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의 안보담당 안보담당 소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커비 커비 제독이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이 이긴 거다 저걸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여러분 모순이라는 얘기죠 모순 창장수가 와서 이 창은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패를 파는 놈이 와가지고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순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모든 것을 다 막는 방패 모든 것을 다 찌릴 수 있는 창 그게 존재할 수 없는데 여러분 공격을 100번 했는데 99번 막았는데 한 번 못 막았어요 그러면 한 번 못 막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 막았다고 이겼대 한 번 못 막으면 지는 거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죠 한 발이라도 핵폭탄이 핵미사일이 뚫고 들어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끝이다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무 일도 안 하면 다음번에 공격하라는 소리인데 그때 한 발 들어올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미국 사람들 지금 좀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이 주변국하고 미국에 72시간 전에 작전하겠다고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컵이라는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그런 거 알려주거나 또 그런 것을 알림을 받는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모르겠어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니네가 공격을 하려면 공격의 범위를 제한해라 무기도 제한하고 방법도 제한 리미트를 두라라고 미국이 알려줬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이 아니다라는 비난이 나올 만한 것이죠 미국이 얼마 전에 이란이 공격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들이 다 나왔죠 다 나오고 이스라엘도 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막았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 그만큼 세상이 과학이 발전을 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어무기 중에서는 이라크의 박격포 하지볼라의 박격포 포탄까지 맞추는 그런 미사일도 그런 시스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 벌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대단히 골치 아프게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면전 아닌 고통스러운 보복을 하겠다 전면전이 아닌 고통스러운 보복이 뭘까 지금 아마 저쪽 이란 사람들은 골치 아플 거예요 아마도 미국도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저것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소리야 이럴 때 참 자주 국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미국이 안 도와줘도 지금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아마도 핵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방공망을 무료화시키는 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존 볼튼 같은 사람은 차제에 차제에 이란의 핵시설을 다 걷어버려라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의 3차 내존도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공기들이 먼 거리를 날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공중급유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하여간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미국의 강성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must strike back 이스라엘은 반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글이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레드라인을 이란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례가 생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또 이런 공격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이라도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설례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공격하기 전에 반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미국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하면 그것도 또 설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이란은 이스라엘이 이란 혁명대 수비대 장군을 죽였다 그래서 그 복수하느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장군들을 사살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이번에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뭐 그냥 혁명수비대 장군 죽이는 건 암살이 아닙니다 사살이지 바로 이런 일들 이거를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으면 또 이스라엘 나름대로 아주 불리한 설례를 만드는 것이죠 이란의 전략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천천히 태워 죽이는 겁니다 서서히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대응을 못하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핵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도해서 없어버리는 것인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저자가 지금 저 사람입니다 조셉 앱스타인이라는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말도 잘하고 헤브루말도 잘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동 문제를 공부했던 이런 기자고 지금 기자가 아니라 학자고 지금도 그런 연구소에서 글을 계속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뉴스위크에 지금이야말로 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을 자제시킬 것이다 라고 이란이 믿고 했죠 그런데 지금 자제시키는 거 맞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네탄이오한테 자제시키기 위해서 너가 이긴 거야 그리고 네가 반격할 경우에 미국은 지원하지 않을 거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팔레스타인은 훨씬 많아 보이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행과 학교와 연구소와 전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막았죠 맞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긴 거고 보복하지 말라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를 이해하는 정치가가 짜놓은 그런 전략일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교계에 성공한 것을 승리라고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한 웃기는 일입니다 앞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공격은 계속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그래도 99% 막지만 다른 나라 사우디아르비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지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은 미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부상자가 7살 소녀 한 사람이 파편을 맞았더라고 참 대단하죠 미사일 300발 샀는데 한 사람이 파편 맞은 거 어린아이가 이스라엘 국민들 그렇지만은 그거 외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4시간 이상 참 공포에 떨었고 돈도 수십억 달러를 썼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전에 보복을 경고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바보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 있는 거 아까 지금 말한 전문가가 몇 가지 썼더라고요 일단은 가서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 제일 원천을 뽑는 것인데 그건 이제 미국이 도와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끌어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안다치면 일렉트로 마그네틱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터뜨리면 모든 전기가 다 망가져요 전자장 폭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폴스 폭탄이라는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사이버전에 아주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란의 사이버 시스템을 붕괴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존 볼튼 같은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차제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그냥 제거해버려라 저것도 옵션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 옵션은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뜸을 들이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죽는 걸 그냥 보고 놔둘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장전을 펼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이제 바이든 문제도 같이 껴들어간 것이죠 바이든 문제 그리고 이란 문제가 이제 이란도 지금 자기가 먼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을 제한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면 전쟁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의 문제는 이란이 붕괴가 된다 이란이 얻어맞는다 하는 것은 중국하고 직결이 됩니다 중국하고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토요일 날 일어난 사건은 어린 소녀 7살짜리 소녀 하나가 찰과상을 입을 정도의 상처를 낸 데 불과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정말 중국 북한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인데 일단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바이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죠 이제 차제 볼턴 말대로 핵을 완전히 제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시점입니다 우리 이 진행 상황을 우리도 잘 예의주시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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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